기상캐스터 배혜지 산사태 위험지역 안전관리, 농작물시설 사전점검, 공사장 안전조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본 오키나와 남서쪽 해상을 지나고 있는 태풍 타파는 주말인 내일 오후부터 우리나라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유입을 막기 위해 돼지 밀집 사육지역의 농가에 대한 일제정밀검사가 실시됩니다. 전라북도는 오늘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돼지사육농가가 많이 모여있는 김제용지와 익산왕궁, 군산서수 등 모두 154농가의 돼지에 대해 혈액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또 경기도 파주의 돼지사육농가 두 곳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추가로 접수됨에 따라 거점 방역소독시설도 모두 19곳으로 늘려 운영하고 있습니다. 군산 등 조선업 밀집 지역 주민들의 개인 신용 등급이 전국 평균보다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김종훈 의원은 모두 10단계인 개인 신용 등급 가운데 하위 4단계인 7,8,9,10 등급의 비율을 보면 군산 지역의 지난 6월 현재 10.45%나 돼 전국 평균보다 2.58%포인트나 높다고 밝혔습니다. 김종훈 의원은 하위 4등급의 경우 사실상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기 어려워 고금리 대부업 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정부의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전북 선관위는 지난 3월 동시조합장 선거와 관련해 선거 범죄 신고자 10명에게 3,7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선관위는 조합장 선거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올해부터 포상금의 한도를 1억에서 3억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내년에 실시되는 4.15 총선의 경우 선거 범죄 신고 포상금은 최대 5억 원입니다. 전북 지역에서 불이 났을 때 소방차 진입이 불가능하거나 어려운 장소가 9곳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국회 이재정 의원실에 따르면 한옥마을 인근 벽화마을 등 주거지역 2곳과 상업지역 7군데로 이 가운데 3분의 1인 3곳은 아예 비상소화장치도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의원은 또 모래내 시장과 샘골시장 등 5군데 전통시장은 소방차 진입이 곤란해 소방통로 확보와 비상소화장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살던 20대 지적장애 여성을 살해한 뒤 안매장한 일당이 유기장소를 다시 찾아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군산경찰서에 따르면 28살 A씨 등 5명은 범행 사흘 뒤인 지난달 21일부터 이틀 동안 시신을 유기한 경남 거창에 많은 비가 내리자 야산을 다시 찾아 유기장소를 흙으로 덮는 등 범행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 5차례가량 현장을 찾았습니다. 이들은 지난달 18일 익산의 한 원룸에서 함께 살던 지적장애 여성 20살 B씨를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상습 도박 혐의로 개소된 전북경찰청 소속 경찰관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천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2011년부터 7년 동안 49차례에 걸쳐 마카오 등 해외에서 도박으로 모두 3억 원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오늘 아침 9시 중 군산시 개정면의 한 교차로에서 시외버스와 승용차가 충돌했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 조수석에 타고 있던 43살 양 모 씨가 숨지고, 승용차 운전자 76살 양 모 씨와 버스 승객 1명 등 2명이 다쳐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블랙박스와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북상하는 제17호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하루 종일 서늘한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주말인 내일도 태풍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비는 글피까지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20mm 이상 내리겠습니다. 서해안에는 최대 순간 풍속이 시속 110km에 이르는 강한 바람이 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14도에서 17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21도로 오늘보다 2도가량 낮겠습니다. JTB 8시 뉴스 예고입니다. 고군산 군도를 찾은 관광객과 주민이 많이 이용하는 장자교가 강풍에 훼손되면서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초등학교 통학로에 무리하게 진출입로를 추진하면서 반발을 사고 있는 가운데, 학교 측과 사전협의조차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라선 KTX가 오늘부터 증편됐지만 여전히 열차가 많이 부족한 만큼 수서발 SRT의 운행이 시급합니다. 올해로 14번째를 맞는 전북과학축전이 오늘 개막해 사흘 동안 전북도청 1원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소식은 JTB 어드신 뉴스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